오늘은 역대급 레전드 광역버스 민페녀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온 커뮤니티가 뒤집힌 내용 보고 가시죠. 보베드림에 새로운 광역버스 민페녀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잠실광역 환승센터에서 경기도 가는 버스에 한 여성이 올라타고 그 여성이 좌석에 자신의 쇼핑짐을 올려놓고 있던 거죠. 그 옆자리에 예약한 남성이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자기 물건에 손 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하도 극성으로 말을 하니까 여자 기사님도 다가와서 여자 승객에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승객을 받으면 안 됐다는 말만 시전합니다. 결국 남자 승객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끝까지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가게 되었죠. 참고로 광역버스의 경우는 카드를 한 개 찍을 때마다 좌석 한 개씩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기사님은 아무런 잘못 없이 승객들을 좌석 숫자에 맞춰서 받았을 뿐이지만 20대 여성의 억지 때문에 남성만 고통받게 되었죠. 심지어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된 버스인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각종 뉴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 저 자리를 정당하게 구매한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계단에 앉아서 갔다는 사실이고 그 어떤 누구도 저 여자의 물건과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법위에 군림하는 게 바로 저런 갑질하는 인간들이라 보실 수 있는데 저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라는 대한민국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 이 글이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내용 뭐 하나 제가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fm들은 저 인간의 범죄 사실에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기사에 나온 민페녀라는 워딩에 집중하여 그 놈의 여자는 왜 모실른 거냐 민페녀라고 말한 순간 범죄 사실 신경 끌 거고 갱 알빤어 할 거다 라는 저 말에 수많은 공감 댓글이 달린 게 보이십니까 여자 쓰는 거 어이가 없다 한 남이 쪼잔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계단에 앉아서 간 거면 된 거 아니냐 남자가 쫌생이 같이 굴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저 범죄자 여성의 편을 들어주죠. 그녀들이 이렇게 삐딱한 댓글을 다는 이유는 민페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여자 욕먹이는 일이다 라는 피드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 사실을 옹호하고 감싸는 모습이 보이나요 저 자리를 정당하게 구매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서 갔는데 그에 대해서 쪼잔하게 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디 뭐 제가 해외의 사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에 대해 지적할 생각은 없이 그저 범죄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쪼잔하다고 조롱하는 게 말이 될까요 저런 갑질 피해는 남자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아내 여동생 이모 친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 사건 속의 운전기사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고 목소리만 크면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었죠 그 누가 저 여자의 짐을 만질 수 있을까요 짐을 만져도 고소하겠다고 외치면 고소가 되는 세상이고 눈길만 마주쳐도 시선이 음흉했다고 고소가 되는 세상인데요 저런 갑질녀를 옹호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고 그런 갑질녀 옹호 세력이 84만 4,716명 있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항암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것들도 쉴드치는 인간이 올바른 인간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